추가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제가 또 뭐 잘못한 거 있는가요 뭐 이렇게 답했죠 잘못한 것 중에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가 지금 그 축구단 성남 fc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열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 이 이재명 당대표를 내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군당 경찰서가 무 혐의를 처리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2위 신청을 해가지고 재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경찰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지청의 신문검사로 이름 이 알려진 박언정 성남지청장이 그거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하게 주장하는 수사팀하고 이렇게 맞부딪혀가지고 당시에 차장 검사가 그만뒀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재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내물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했으니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겠죠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 재직 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런 후원금을 받은 거죠 물론 뭐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자식이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먹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두산건설의 용도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건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다 용도변경 비슷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성남축구단에 구원금을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사건 경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성남 fc 의혹에 이재명에게 내물 혐의를 그냥 검찰에 송치를 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음 지당 대표에게 제3자 내물 제공 혐의 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9월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낸 50억 원대 후원금이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의 대가라고 그렇게 간주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진 사람이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경찰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당경찰서 가 무혐의 처리한 것을 재수사 의뢰가 오고 난 다음에 경기남부청 경기남부청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 내용은 성남 fc는 2014년 2016년 두산 건설에서 56억 3천만 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고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 줬다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정 등을 3배가량 늘려주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답 받는 조건이었다 경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대과 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두산 건설이 1991년 70여억 원에 샀던 이 부지의 현재 평가가치는 1조 원 이상인 것을 알려졌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었네요 돈을 벌고 뭐 한 56억 3천만 원 정도 주면 코끼리 비스티킷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성남시가 용지 변경으로 두산 쪽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서 고발장을 제출 하면 시작됐고 이재명 당대표 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남시 소유인 성남 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기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경찰이 이제 혐의 있음으로 이렇게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추가 기소를 공직선거법에 다시 또 추가 기소를 하는 사건이 생기겠네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분당 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정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자 고발인들은 이의 신청을 제출했고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 이 사건 보완수사를 두고 내홍이 발생했다. 차장검사가 그만뒀죠. 박하영이네요. 박하영 차장검사 사표를 던졌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이제 친문검사로 그렇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 박은정 전 성남시청 장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하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성남시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분당 경찰서가 다시 수사하던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때가 넘겨받아가지고 결국 혐의 있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제대로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비리 의혹 사건들이 제대로 이제 기소가 되고 해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하네. 그게 정말 이제 궁금한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혐의 있음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참 경찰이 제대로 오랜만에 일을 했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 또 문정권 하에서 그 엄혹한 시절에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도 참 대단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을 묻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검사 항의 해가지고 박하영 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던 것도 참 대단했던 일이고 어쨌든 나라가 좀 정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